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괴담 정치.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뜻도 보도 못한 이 계엄령 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이 괴담이 없으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정당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우병 때부터 맛을 본 겁니다. 아주 짭짤한 맛을 봤어요. 광우병 때 mbc가 터뜨리고 정말 이 뇌송송 구멍 탁 그거 하면서 온갖 정말 시내 나와서 어린 부모로 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뇌에 구멍 뚫린다. 국민 주권 지키댄다. 그렇게 쌩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현석님 저기 저 사진이 참 2008년도 당시 정동영이 좀 젊었네요. 근데 정동영이 옆에 좀 쭈그리한 모습의 누구죠. 정청래 문성근 그렇게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광우병이 보고가 됐습니까. 광우병 걸린 사람이 보고가 됐어요. 자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30개월 이상만 수입한다 했었어요. 그러면 30개월 이상 이전에 먹던 미국 사람들은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국민을 선동해서 결국 당시 이명박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성주 싸드잖아요. 네 싸드. 싸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전자파가 그냥 참회를 갖다가 튀겨갖고 그냥 참회를 갖다가 그냥 전자파 참회를 만든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창원하고 손혜원하고 이상한 가발 쓰고 나갖고 내 몸이 한번 전자파에 튀겨져 이상한 노래나 불러싹고 참. 참 표창원 씨는 요즘 정치 그만두고 뭘 딴 거 하는 모양인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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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춤 한 번 잘못 춰갖고.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그 때문에 참 저때 튀겨진 분들 지금도 튀겨졌나요.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튀겨져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천안함 좌초설. 그렇죠. 천안함 좌초설. 그거 지금 얼마나 또 저 퍼뜨렸습니까. 천안함이 좌초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퍼뜨렸고. 참 저런 책과 그 다음에 선동들 무진장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제적인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전혀 아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또 괴담을 얼마나 퍼뜨렸습니까. 세월호 괴담을 또 퍼뜨려서 장사를 하더니 이제 와서 결국은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저거 먹으면 쇠슘 우럭 먹으면 그냥 다 한다. 그런데 잘들만 먹고 있습니다. 잘들만 쳐먹고 있습니다. 진짜. 전혀 검찰의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것도 끈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또 괴험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괴험령. 이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입니다. 민주당의 민낯인데 일단 이재명이 29일인가에 지난달. 지난주죠. 민주당 연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괴험령을 선포할 텐데 괴험령을 선포할 텐데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그걸 괴험령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체포 구금당할 수 있으니까 도망다니면서 바깥에서 전자투표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우리 어벤져스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정리해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괴험령 선포한 후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살아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거기에 법률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 정도를 몰라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김병주가 시작하고 이틀 후에 김민석이 받고 쭉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게요. 다 찐명들. 김병주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석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시작해서 릴레이 식으로 쭉 키워나가는 게 누구냐. 찐명들. 비교적 그 친명 중에 합리적이라 하는 정성호조차도 그 괴험령에 올라탄 거 아닙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왜 그 찐명들이 이 괴험령을 꺼내고 나왔는가. 어떤 의도 어떤 기획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기획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괴험령 괴담 선동을 하자는 기획을 했을까. 이건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10월 이재명 1심 선거 앞두고 이제 이번에 누구의 이정석 검사 탄핵 구대형으로 작살나고 탄핵과 특검의 약발은 떨어지고 하면서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불쏘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또 괴험령이 이걸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걸 도대체 출발점이 어딜까라는 걸 좀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괴험령의 첫 시작은요. 지난 6월 26일 날 제명인의 마을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신은식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해서 괴험령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한 작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신은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간다는 건 맞았어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이 누굽니까 사성 장군 출신 거기가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사성 장군 출신 있잖아요. 어디 누워.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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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김병주. 김병주. 아니 그러니까 저런 사람 생각하면 잠깐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김병주. 김병주.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했죠. 사령관은 이제 미국 측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올려주시니까 제가 또 합니다만. 김병주가 이걸 처음으로 또 이제 증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부승찬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확대 제공하고 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김호준이가 받아갖고 또 인터뷰를 하고 키우고. 자 이런 이제 과정들 거칩니다. 또 독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도 보니까 이 재명인의 마을에 또 뭐 하나 그리기 왔어요. 오 나 지금 지하철 가는데 여기 지금 지하철에 저게 지워졌어요. 저 원래 있던 조형물이 없어졌습니다. 독도 지우기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바로 또 독도 문제를 이제 당에서 바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이제 출발점이 이 민주당 개딸들 sns나 여기에 거기에다가 저 이 살짝 누가 올리면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싹 받아갖고 키우고. 그걸 다시 또 이제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확산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버들이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메타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괴담이 유탱되는 경로가 상당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이게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정당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전공법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지층들을 막 분기탱천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막 선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쇠고기 먹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요. 참에 먹으면 전자파에 그냥 팍 튀겨지고. 천안함이 그냥 좌초해버리고 세월호가 고위 침몰하고. 막 이런 걸 해야지 많이 막 저 이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막 댓글도 많아지고. 막 자 광화물도 나옵시다. 막 돈도 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불러일으켜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거나 하면 이제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가 대표적이에요. 후쿠시마 지금 누가 거론합니까. 아무도 거론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뭘 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지호님이 이제 그 10월달에 쓸 저걸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봉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국혁신당의 지금 저쪽 영광하고 곡성에서 꽤 이제 지금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겨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같이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일 날 이재명이 봉화마을하고 평산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묘소 참배하고 문재인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문다이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민주당 내에 검찰 독재 분쇄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확대 개편해갖고 문재인 수사에 대한 그것까지 거기서 다루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먼저 자기 문제도 아닌데 문재인권에 이렇게 세게 커버치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지금 바로 지적한 10월 10월에 진짜 이재명에게는 잔인한 잔혹한 한 달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인천 강화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전남 영광 곡성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국당이 가져가게 되면 완전히 곡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가 이제 복권이 돼서 그때 들어오네 마네 하면 이게 막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문재인 것까지 같이 수사를 세게 커버쳐주면 약간 그런 거를 좀 덜 그때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석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10월에 있을 선고 대비용 지지층 결집용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신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가서 빕니다. 그냥 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하다 보면 그냥 다 빌고 있어요. 바로 이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즉 이번에 주장하는 계엄이라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앞에 가서 몇 명이 빌면 이게 뭐예요. 아 계엄 안 돼요. 계엄. 그러면 막 가서 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선동이라는 효과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왜 법적으로 안 되고 어렵다고 알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막 계엄한다 카대. 아니 계엄령 된다 카대. 막 그렇게 소문내면 진짜 뭐 어디 도망가야 되나 뭐 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판단을 뭐 하기 어려운 분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부추기고 동원시켜내고 이걸로서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러싼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애주가다 또 경로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술 잘 마시고 화 잘 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묘하게 좀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용하면 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아 요번에 또 자기 뭐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거 봐서는 아 계엄을 계엄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포소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번에 중앙고등학교 출신 장성이 이제 전체 400명 중에서 4명이라고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입니다. 1%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이걸 가지고 제2의 하나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멤버를 찾아봤더니요. 하나의 멤버는 260명이에요. 260명. 641기부터 32기까지 하나의 멤버가 26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소 요소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4명 가지고 뭘 합니까 달랑. 4명 가지고 어디 지금 나와서 계엄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정말 상위 나라인데 여러분 일본에서 계엄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에서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인데 우리 국민들 민도가 어떤 민도인데 그걸 버젓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장 광화문 와서 다 뒤집어버리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계엄 계엄 떠들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국민의 정말 나쁜 선동이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 이미 이 문제는 저는 이번에 정말 대통령실도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 진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즉 대표직을 내놓을 정도로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요. 좀 더 이거는 정말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지금 이 가짜 계엄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당내에서 저런 아주 악질적인 국기문란 거짓 손동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좀 세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본은 하여간 10월 이후에 전개될 재판 불복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알려야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의 어떤 체제보다는 좀 비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왜 거짓됐는지 이걸 가지고 정말 한번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